으아아아ㅏㅏㅏㅇ 하나씩 다 맞춰봐봐, 똑같은가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 이거 아까 봤던 글자랑 하나하나 색깔이랑 다 봐야 돼 이거다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아니야? 아니지 다섯 칸 가야 되니까 다섯 칸 가고 다섯 칸 가야 되니까 다섯 칸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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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았어 여태곽아 여기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서 애벌랭과 만나도 상관없는거야? 응 사람이 아니니까 마리로 해야지 마리 마리 아홉 아홉 입구가 힌트인가? 이 숫자들 그런거? 이게 힌트 같은데 뭐지? 선생님은 말했죠? 어려운 거 세면 다 안다그래 놀라도 돼 물음표에 들어가신 숫자가 쏘여있는 기상점을 찾아보세요 기상점 주인이 네모나잖아 네모나잖아 나 이거랑 이거 아니 얘랑 얘 이거랑 이거 그리고 얘 하나 어 그러면 여기 두조가 찾아 아아 갈림길인데 이렇게? 길을 찾아야되는데 여기에 또 갈림길이 있잖아 어 있었어 탈출할 수 있는 길 낭떠러지 낭떠러지 신기한거 찾았어 뜨하..떨어지뜰 뜨하..떨어지뜰 제발 안돼 나는 고양이를 두개 여주택 한개 고구마 세개 지렁이 두개 혜창 두개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? 풍선풍선 먼저 가야 되지 않았나? 네 풍선풍선 두개가 어딨어요? 어? 고구마인데? 하나 찾았잖아 두개 고구마 글자 찾아봐 고구마 글자 찾아봐 여기 지렁이 두개 대각선 안되는가 와 찾았어? 대자택 한개 대자택에 속올뻔했어 나는 대자택에 속올뻔했다 대자택 찾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